너희 아빠는 너 머리 깎아주라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안 깎아도 될 것 같아 이 머리 아까워서 어떻게 깔까? 에이 돌 때까지 꽤 좀 차렸으면 좋겠구만 어? 탱기들여서 따주게 아이고 고거 꽤 막지 거지? 네 말할 줄 알면 물어볼 텐데 뭐요? 남동생 보고 싶냐? 남동생 보고 싶냐? 어? 어? 준아 준아 네 네 할아버지 오신 댄다 애미야 네 어? 문 열어드려 아버님 하셨다 할아버지 오셨다 어서 말을 해야 더 귀염받을 텐데 할아버지 오셨어요 그러면 더 깜빡 집죠 부끄러워 아이고 애미 봤다 애미 봤다 미왕아 너 이 다음에 할머니들한테 저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? 에휴 요거 잘 받을 때까지 내가 살려놔 아유 할머님 백세 하셔야죠 건강하게 에휴 한 10년만 더 살았으면 아유 10년 20년은 충분하세요 아이고 할아버지 오셨어요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아유 오늘도 수고하셨고 할아버지 오셨어요 아유 잘 있었어요 우리 공주님 아유 여보 손 닦고 양치하고요 어 그렇지 아녜요 괜찮아요 너무 위생적으로 키워도 면역력 떨어질 수 있대요 아 이게 그래도 조심할 건 해야지 미왕아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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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중주 할머니한테 와 아유 우리 이뿐니 아유 박언니 근데 이게 뭐예요? 추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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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왕이까 어머나 아니 당신이 직접 산 거예요 설마 설마 그런데요 어머머 손녀딸이 대단해 그러게 오기 주황이 전할 땐 저런 거 전혀 없었으니까 어이구 우리 복둥이 미왕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꼬까옷까지 사다 주시고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아니 어쩜 이렇게 딱 맞아요 편하게 눈썰미가 있어요 아우 아까워라 한 달도 못 입잖아요 음 괜찮아 뭐 또 사주면 되지 돈이 얼마예요 아버님 음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또 입다가 남 주고 그러면 되지 뭐 아이고 그럼 어 왜 왜 왜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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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 할아버자들 가보자 아이고 참 애미는 안아볼 새가 없어 그냥 손에서 손으로 안타까우면 또 하나 가져 두 쌈둥이 어 할머니 말이 씨가 되라고 자꾸 하는 거야 알지 아이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